으 으 어디지 아 예 잘 반짝이는 눌러보겠습니다 베인이 베인 내크하고 혼란스럽다 저들에 대한 단서가 될지 모르는 자 미션이 또 미션이 되요 어제 이렇게 모르 피가 흘리고 한 적을 찾아보자 자 자니 떠오미 속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것처럼 보겠습니다 아 단서 어 다른 점이 찾아보자 아 빨리 움직여 다른 다미 이것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자 이것도 아니고 5 자 별다 흔적이 안보이는 것 같다 오케 이것도 아니고 아 갑자기 동물들이 나왔죠 이것도 아니구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흔적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이것도 아니고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왠지 맨 마지막에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이런거 느낌상 이거봐 이거봐 이 앞에 있는거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흐흐흑 어디서 많이 본 책 모양의 책인데 개시록이구나 자 이거 끝났습니다 나가볼까요 수상하죠 자 다음 퀘스트 뭐죠 next 퀘스트 what is next 퀘스트 자 봅시다 이건 예전에 보았던 그 책과 닮았다 그 때의 책과 비슷한거 같다 표지에 있는 이 분야 태유두인에 놓여있던 그 책이 떠오른데 마족들이 그 책을 뭐라 불렀더라 이 책 이 책 이 책 벼룩 시작 죄송합니다 개시록 할게요 어 개시록 아니라고 아따 진짜 플랭 그 아이 알았어 알았어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 눌러야죠 아포칼립스 아 이것도 아니라고 아 뭐였지 뭐였지 이게 아 개시록 아포칼립스 이게 뭐였더라 이게 이름 뭐였더라 이게 아 이게 갑자기 이거 이거 맞지 않았어 아포칼립스 어 아포칼립스라 여러분 이게 뭐였죠 검은달의 개시록 검은달의 개시록 아따 힘들게 하네 자 책을 펼쳐서 내용 확인해보면 좋겠다 딱 나랑 비슷하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종이를 슬쩍 넘겨보았다 진정한 왕의 귀환을 바라는 마족들은 안갯길을 건너 망자를 되살리는 땡땡땡과 만나 계약한다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호흡을 가다듬고 좀 더 읽어보았다 진정한 왕의 귀환을 바라는 마족들은 안갯길을 건너 망자를 되살려야 하는 누군가와 만나 계약을 한다 고대의 방법을 전해드린 그들은 기꺼이 되살아라는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거짓된 믿음을 지닌 어리석은 자들과 붉은 눈을 지닌 자들을 골라내어 제물로 삼고 자 여기 쓴 일들은 실제로 일어왔지 뒷붐을 넘겨왔다 한다 그들은 눈뜬 왕을 알지 못해 그들은 눈뜬 왕을 알지 못하게 헛된 의식을 해서 치르고 허상은 계속해서 화염 속에서 나타나고 사라진다 안개 속을 헤맨 손들은 환상만을 쥐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사신의 낯은 방문자들의 꿈길에 큰 흉투를 납니다 긴 잠에서 깨어난 누군가의 바람은 별의 꽃을 피워내어 하늘을 수놓는다 융단처럼 이어진 수나수는 세상을 더 깊고 더 어둡게 만들며 처음 본 내용이 더 나았는데 분명히 처음 보는 것인데 이미 알고 있는 일들이 쓰여지는 것이다 로미랄님 어서오세요 푸사 바꾸셨네요 검은 자리에 계시죠 고마웠습니다 0948님 이윽고 두 번째 타 밤의 장막이 대지에 드린다 두 발이 아닌 것들이 기어다니며 밤을 알리고 바람은 신을 섬기며 그들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렸던 저주가 다시 살아난다 파루언론들이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절대신의 힘이란? 아트신인인가요? 수호자의 온기가 내려앉은 네 장의 누구? 이것은 이것과 이것 간의 깊은 불신에 불구하고 세 장이 모인다 또한 이것의 이것에 기대된 무리가 오이를 시작한다 두려워한 모래와 눈의 땅에서 원조로 얻어내던 이것의 품에서 네 가지 이것은 모여 완성되고 자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느껴지는 것 같다 일단 빨로 엘에인을 찾아가보도록 할까요? 바로 엘에인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무 완수 타하라 라흐 왕성 모래랑 눈이면 엘프랑 자이언트 왕 아닌가요? 그렇겠죠? 가자 확실히 확인한 책의 내용이 심상치 않다 지난번에 보았던 내용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엘에인에게 책의 내용을 빠르게 알리자 자 한번 또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엘에인! 우리들의 밀레이시아는 바로 패스가 가능하죠 바로 패스가 가능하다 자 갑시다 엘에인 어디있어? 엘에인! 엘에인! 엘에인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디있지? 자 오케이 찾았습니다 아니군요 아니고요 공중정원 있다고 했었는데 어 찾았다 오케이 자 엘에인에게 루엘린이 있습니다 말 걸어보겠소 어서와 로젠파이크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엘에인 웃음길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농담이야 로젠파이크 언제나 환영이지 내가 맞이할 가장 반가운 손님이지 않겠어? 엘에인은 기분이 꽤 기분이 좋은 것 같다 루엘린은 장난스럽게 말을 받았다 저런 엘에인님이 그를 말씀하시니 자리를 비켜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루엘린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야? 하긴 신실라크의 왕자님은 어딜 가도 환대받을 테니 내 대접이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 어우 상당히 위험한 말씀 하시네요 엘에인님 저는 그저 왕성에서는 언제나 스스로가 개김을 잊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상대가 로젠파이크님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그늘로 물러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분이신가요? 어쨌든 로젠파이크님의 방문은 모처럼이지 않나요? 안색이 별로이신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무슨 일이 있어야 방문한 거 아니잖아 뭐 로젠파이크의 주변에서 사건이 좀 많이 타지는 건 이 사실이지만 아니지 사건이 로젠파이크를 부른다고 해야 하나? 이거 닉네임만 이상한 걸로 바꾸면 큰일 납니다 막 닉네임을 막 예를 들어서 막 그 막 어 막 이래서 고양이 좋아 이러면 큰일 난다고 뭐 고양이 좋아의 주변에서 막 이렇게 한다고 막 어? 자 축제에서 있었던 일을 말한다 축제 어허 베인 자 표제 웃음께 가시고 진지함이 어렸다 그게 사실이야? 아니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겠구나 내가 그런 걸 농담을 하지 않을 테니 눈뜬 왕과 허상 안개 음 베인 그자가 베인 네크라고 불렸던 말은 지난번에 들었지만 스스로 바일로를 베인 네크라고 친했단 말이죠 그러게 마레드가 말한 케일린이나 예엘프 그 둘이 함께 나타면 관련된 자들이 틀림없겠네 저도 에레미네임의 마레드에 동의합니다 게다 수상한 책까지 얻으셨다고 하니까 그 책 혹시 저도 살펴봐야 될까요? 지난번에 책은 사람마다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고 했죠 책이 어떻게 읽을지 궁금하네요 신실라크의 루엘린이 이 일에 관심 보이는 거야? 자 폐약해서 명하시나 고려해보겠지만 글쎄요 일단은 신기한 책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두고 싶네요 원정리의 일은 저와도 수충부 연관이 있으니까요 제가 좀 무거워보이는 책이긴 하네요 에레미님은 걱정할 만도 하시겠군요 뭐 딱히 막으려던 거 아니었어 두 번째 밤이라 로젠팔크 내가 읽을 수 있는 내용은 다 말해준 거지 그렇다고 한다 그렇단 말이지 정례 보고를 받을 시간이니 난 잠깐 다녀올게 아무래도 마레드와 피르란에게 연락을 넣어보는 게 좋겠어 일단 미안하지만 둘은 잠시 여기 있어줘 특이한 일이 없다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네 에레미님 다녀오세요 자 르웨이랑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둘만 나오네요 로젠팔크님 자 일단 책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빠르게 페이지넘기 넘겨 훑어보았다 아시겠지만 책을 보고 싶다는 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다하다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닐까 궁금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는데 요즘은 태유두인에서 아무래도 아레데시가 단단히 지키고 있어서 가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좀 눈에 띄는 타임인지라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다른 몇몇 분들도 알 필요가 있어서요 최근의 사태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닐 거란 말하는 사실은 감이 오거든요 여기쯤인가요? 잘려나간 부분을 쓸어보는 것처럼 보이다고? 잘려나가 있는데? 아닌가? 흠 흥미롭네요 이 부분은 로젠파이크님이 읽을 수 없던 부분이 맞나요? 기준이 뭘까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개개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 혹은 경험에 따라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아 로젠파이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제가 손끝으로 짓는 부분을 읽어주세요 최대한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듯이 자 여기부터요 자 로얼레 손끝이 펼치는 페이지 중간에 가르친다 미소 뒤에는 모헌의 안법이 느껴지네 일단 읽어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자 즐겁게 한번 도저히 해본다 도저히 한번 도저히 해볼게 즐겁게 즐겁게 최대한 즐겁고 행복하게 나를 노력했는데 재밌다는 듯 읽는 건 어떻게 해야지? 왠지 어색해서 더듬다 읽게 됐다 고개 끄덩이 내 말에 흥미롭게 들리는 걸까? 로젠파이크님 연기는 못 하시는군요 팩트 폭력 흥미롭게 보이는 건 주로 단어네요 로젠파이크님이 읽을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읽을 수 있구나 반대인 부분 내장의 꽃잎 불사 배와 유물 이건 저만 읽을 수 있고요 수호자의 온기와 저희 둘 다 인간의 왕과 모래의 눈의 땅 이건 로젠파이크님만 읽을 수 있네요 게다가 이 잘린 부분 꽤 소조에 다뤄진 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피를 잘라간 게 어색하지 않나요? 로젠파이크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중요하지 않은 책? 네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표지의 상태를 보았을 땐 여기저기 가지고 다닐 정도로 소중한 역인 것 같아요 상당히 여러 번 읽은 흔적도 있고요 로젠파이크님은 연기 못하는군요 무엇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책이었다면 뒷부분은 이렇게 가자로 잘라야 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낡은 책은 도구로 잘라야 하는 것보단 잡고 뜯어내는 게 더 빠를 테니까 저희 구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나중에 읽도록 할까요? 책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읽도록 할게요 자 이래 말 걸어보겠습니다 신경 쓰이는 보고가 들어왔어 로젠파이크 아까 두 번째 밤에 대한 부분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 이윽고 두 번째 밤의 장막이 대시에 드리운다 두 발이 아닌 것들이 기어다니며 밤을 알리고 발 없는 신을 섬기던 그들은 그들을 섬기던 멸망을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던 저주가 다시 살아나 두 발이 아닌 것들이 기어다니는 밤을 알리고 방금 막 보고가 들어왔어 동물대가 이상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대 어 동물대 상당수의 개체가 확인됐나 봐 물이지요 동... 물이지요 움직이지 않는 동물들이 섞여있다고 하는데 또 동물이라니 느낌이 좋지 않아 동물... 동물대라 로젠파이크님이 아까 분명 축제 중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하시죠? 일단 들어온 보고상으로는 예전처럼 변종... 예전처럼 변종처럼 보이는 동물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확인해서 나쁠 거 없겠지 그 책이 정말 예언서 같은 거라면 기어다니는 두 발이 아닌 것들이 이 동물대를 말하는 거 아닐까? 그러보니 일루엘리에게 책은 보였어? 네 펼쳐보긴 했습니다만 딱히 새로운 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보다 저 뒷페이지들이 짤려있는 게 신경쓰이더군요 그래? 흠 그렇단 말이지 로젠파이크 그 책 내게 맡길 수 없을까? 태유두인이 연락을 넣어놨는데 마르레드가 필요한 대리기 공급이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야 아무래도 오자마자 다른 내용들 확인해보는 게 시간을 절약하기에 좋을 것 같아 성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인해보는 편이 좋은 것 같고 아무나 보여주면 안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정보는 중요합니다 법황천의 진한 개입을 생각해보세요 알고 있어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줄지는 좀 더 고민해볼 생각이야 자 무겁잖아? 이럴 때 마르레드가 있으면 좋을텐데 마르레드 짐꾼 역할 이렇게 생긴 책이구나 이게 그 뒷부분? 한두 장도 한 여러 페이지를 이렇게 잘라다니라니 중요한 책인 거 아니었나? 어쩐지 어울리지 않나요? 어 그러게요 어쨌든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티르코네에서 금방은 내가 손쓰기가 어려운데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자 자 아포칼리스 입문 완수 다음 입문은 뭘까요? 다 입문 주세요 자 바로 입문 들어왔죠? 곤란하네 어쩔 수지 네가 나서줘야겠어 역시들의 역시나 우리들의 밀리의 시안 이번에도 활약을 합니다 로젠파이크 아무래도 이번에도 내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피디르코네이는 국악의 힘이 닿는 곳이 아니거든 너도 알고 있겠지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파르올론의 후손들이야 내가 함부로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는 건 열어모로 운영 디르코네이를 비롯한 몇몇 것들은 왕국에 속하지 않으니 맞는 말입니다 응 상황이 맞아떨어지긴 한데 제대로 확인함도 않고서 내가 손을 대긴 어려겠어 착취 밀레 하하하하 밀레시안 착취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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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냐? 이게 게임이냐? 뭐 지난번의 사태 때문에 법황 청파 세력도 조금은 눈치를 보는 것 같긴 하지만요 공의 주의를 끌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응 그래서 이게 원정대의 일인지 확인할 확실치는 않지만 보고 내용의 확인을 부탁할게 여행자의 말에 따르면 티르코네이 북동쪽에 두갈데아엘로 내려오는 길목에서 동물대를 휩쓸였다고 해 당황해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나타난 동물들은 개체수가 많고 종료 다행했대 두갈데아엘 쪽으로 동물대도 이동하는 것 같았다고 했는데 이동 속도가 그리 빠르진 않은 모양이야 이 보고가 사실인지 로젠파이가 네가 확인해줘 샅샅이 살피 필요는 없고 티르코네 근처를 확인하고 그곳 촌장을 만나면 될 것 같은데 두갈데아엘이라 벌목 캠프 근처에서 길이 갈리고 숲이 있으니 그 근방에서 티르코네엘을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 정도면 될 것 같네 나는 일단 이 책에 대해 더 알아볼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할 테니까 일단 조사 부탁해 자 부탁 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고마워 뭐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영 불안해 조금 수급스럽다고 보고가 들어온 두갈데아엘부터 살펴줘 자 두갈데아 님들 보수는요 보수는 어 신혜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운동하고 와더니 방송하고 계시네요 어우 이렇게 눈은 날씨에 밀레의 휴식권을 보장하라 진짜 막다르죠 막다르죠 자 두갈데아엘 들어가겠습니다 컴퓨터로 시청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어이 어서오세요 리은이님 다시 컴퓨터 시청하러 와주셨고요 어서와요 반가워요 방금 전에 후원도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자 들어갑시다 역시 두배 수료 이벤트라서 열심히 수료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밀레시아 모습이 보이고요 두갈데아엘 길목 지나기라고 했는데 두갈데아엘 길목을 지나가면은 동물떼들이 과연 나타날까요 여기에 여기에 동물떼들이 나타날까요 오오오 갖을 안나타는데 잘못 왔나 이쪽이 아닌가 자a 2자 아니고 다른 쪽 המ타가 schools 뭔 소명돌이 언덕부터 한번 갈까요 한번 역시 쉬는날 최고 오늘 쉬는 날이에요 역시 쉬는날 최고지 야 날 수 있나 못 날지 두갈 다해 못 날지 않아요 어디쯤에 있는 걸까 애들이 어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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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갈대할 길목 쪽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도의 저편 어디지 근데 진짜 갈색곰 얘들은 원래 있던 애들이고 두갈대할 길목 지나가보기 설마 티르코니일로 가야되나 이거 어딨지 어 세왕님이다 아니 어디가 따라오시네 오디임 오디임 티르코니일 가는 방향으로 올라가 예스 감사 예스 감사 두갈대할 벌목 캠프 마나터널 양클릭하심대요 그래요 마나터널 좁은 골목에서 양클릭 양클릭 양클릭하라고 다시 올라갑시다 어 이거야? 아니 이거야 이거야? 너무 귀여운데 아직까지는 별로 이상한 사람을 찾지 못했는데 밀 맞아 걸어간다 미션지님 양 한 마리가 미션이었어 자 뭐죠? 노래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일이죠? 땅올림이 저해 들어온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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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럴수가 라이온킹 또다 시작 동물들이 또 옵니다 동물들 피해 먼지가 있는 방향으로 다가하자 아 라이온킹 나 스웻냐 이라비지바보 일단 왼쪽 굳이 가운데라 갈 필요 없겠지? 어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좁아 이거 왜 이렇게 좁아 이거 왜 이렇게 좁아 노 노 오 자 엄청나게 많은 양들과 곰들과 오 멧돼지들과 노루들이 아악 이번 방향이 좀 어렵던데 아악 아니 이거 몇 번이 아닙니까 이거 오 제가 이렇게 오시면 안 되죠 아악 아악 제발 끝내줘 오케이 어휴 살았다 티르코에 덩컹 덩컹을 해요 오 금방하네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성공 못하신 거죠 금야님 이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네 이 정도는 한 번에 해주셔야죠 어떻게 어떻게 어렵다 하시는 거죠 여기 저와의 실력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는군요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자 다음 거 덩컹과 대화 아 자네 왔는가 지난번엔 인사도 제대로 못했군 모처럼 초청한 축제인데 이상한 짐승들이 나알되는 바람에 난장판이 될 줄이야 뒷정리에 모두 애 먹었다네 그때 어떻게 된 건가 자네가 전투하는 걸 트레버가 봤다고 하더군 극단에게 물었더니 연극인 의뢰를 찾았다고 했는데 전투에 대해서는 적당히 둘러했다 그랬었군 흠 사실은 그런 소동이 일어난 게 영 미심쩍어서 극단사라는 걸 이야기를 더해보았는데 말세 극단사라는 걸 그 의뢰에 인한 재단에게 시나리오를 제안받아서 시작한 일이라고 하더군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이런저런 자세한 일들을 확인해본 끝에 축제 자체가 소동을 위해 준비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했네 지금 자네 말을 들으니 더더욱 그런 것 같군 이거 참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기쁜 마을을 준비했는데 말이지 이 작은 마을에서 그런 소동을 보려서 모든 게 뭐어 있다고 마을 밖에서 동물대를 봤단 말인가 허허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려 했네 동물들이 자꾸 이상하게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네 양태나 닭들도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건지 밤새 잠들지 않고 울고 그리고 그 외일들 잠깐 잠깐 혹시 아무래도 이 일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잠깐 기다려보게 혹시 혼자만 졸라 졸라 이거 설마 이렇게 이렇게 된 건가 어떻게 된 거지 미션 진입하고 1인칭 내가 스킬 못쓰입니다 네 스킬 못쓰고요 다음 캐스호 고열 마을에 이러한 거인들이 아무런에서 전부 영과 있는 것 같네 내 얘기를 들어주긴 그래 사실은 말일세 축제가 끝난 후 마을 주민 중 고열의 시다리인 자가 많다네 고열? 그렇다네 마을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덜어있긴 하지만 알리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단 말이지 한데 축제 이후 시름시를 알리는 사람들이 생겼지 처음엔 잔기침이 시작되고 미약하게 추위를 호소하고 그러다 갑자기 열이 심해진 증세가 나타나고 축제와 준비라 뒷정려 너무 고생해서 다들 심한 감기에 걸린 게 아닐까 했네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리 꿈 찜찜하구만 옳는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열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모두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네 이상한 행동? 그게 뭐라고 설명해야지? 내가 말해주는 것보단 자네가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네만 그 도무지 평소에는 하지 않은 일들을 한다네 단순한 열 때문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한 그래 이상하다고 밖에 할 수밖에 없군 네 생각엔 자네가 직접 보는 걸 좋겠네 깊은 밤이 되면 곳곳에서 사람이 걸어나와서 어울리지 않는 괴상한 행동을 하니 금방 알 수 있는 걸세 아니 왜 이런 사람을 왜 내버려두는 겁니까? 지금 열이 심한 사람은 트레버와 레이널드 데이안과 알리사 파워스가 있겠군 어 어떡해 메인 NPC 때 걸렸어 존재이 살핀다고 생각하면 그들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네가 슬쩍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네만 자 무슨 일들이죠? 지금 반대쪽 일단 보겠습니다 바로 어 던크한 다시 물어보라고? 다시 물어보기 자 마을을 돌아가인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트레버를 찾아볼까? 자 가장 먼저 트레버 펫도 못 쏘아나죠? 뛰어가야죠? 오잉? 양 너 왜 여기 있니? 양! 양 이거 수상해! 양 왜 여기 있어? 이거 양 수상해 이거 양! 양밖에 없어 이거 양 수상해! 양 티셔츠! 설마! 죄송합니다 장난 아니고요 수상해 굉장히 수상해 허어 양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네요 여우도 없고요 설마 이 에리는 양 티셔츠님이? 자 트레버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냥 앉아있네요 뭐지? 야 왜 그래 트레버 무슨 일이야? 음 흠 아 로젠파이크 님이군요 크흠흠흠흠 자세히 얼굴도 붉게 달아온 것 같다 하! 그러게요 왜인진 모르겠지만 몸에 힘도 없고 자꾸만 기침이 나고 무엇보다 일을 할 의욕이 도무지 나진 않네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어흠흠흠흐흠 이게 무슨 아 죄송합니다 로젠팔크씨 저도 모르게 그만 그러게 말해요 제가 왜 여기서 이러고 앉아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혹시 제가 실수라도 한게 있습니까 로젠팔크씨 당황스럽게 했지 않으면 실수는 없다고 다행이군요 실수라도 했을까 걱정했습니다 이상한 일 이상한 일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최근에 몇몇 소문을 듣긴 했습니다만 최근 학교에 레이나드 선생님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소문입니다 저도 소문만 들어서 아시잖아요 저는 매일 이곳에 서서 길목을 지키고 있는거 로젠팔크씨가 직접 찾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앉죠 이속포 어 이속포이네 감사 아 이런게 또 있었구만 자 레이너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버도 겁을 먹고요 무슨 일이 이러한걸까요 대체 트레버 트레버 자 레이너드한테 갑시다 레이너드 수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린의 패전역병 그리고 양들을 이렇게 의미없이 이렇게 배치해놓으려면 없거든요 양들이 여기저기 다 있어요 레이너드 보이죠 어디간걸까 나 모든게 다 쓸데없는 식이셨을까 학교 뒤편으로 갑시다 아 저이네 레이너드 저기네요 뭐하고 있지? 야 뭐해 왜 새싹갖고 있냐 아 로젠파이크인가 마침 잘했네 쿨러쿨러 오늘은 왠지 몸도 무겁고 아무 의욕도 하지 않아서 잠시 쉬고 있었네 올라 얼굴이 상대되어 있다 이건 무슨 식물이려나 왠지 이름이 전혀 떠오르지 않지만 이걸 계속 보고 있으니 검술단에 내팽개치고 농사라도 짓고 싶은 기분이 드는군 자 보기나 이 작은 녀석들을 이렇게 힘차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누군가를 해치는 검술이라니 회의감 늘지 않나 어흠 어흠 혹시 자네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알고 있는가 내 검은 또 어딜 간거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뭐지? 마을 주민들이 약간 이중인격을 보이고 있죠 무슨 일말인가 내가 또 무슨 실수라도 했다는건가 아니 손은 왜이렇게 흑두성이지? 자네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가 호호 자네 농담이 심하군 내가 검술을 버릴 사람을 보이는가 너 농담하지 말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겠나 내가 데이안처럼 정신이나 나갔단 말인가 자 이번엔 데이안 그래 데이안 한참 어린 소녀의 안타까운 일일세 자네 아직 소문을 듣진 못했나 보군 최애는 데이안이 어딘가 이상한건지 자꾸 아다 행동을 한단 말일세 애지중지하던 양들도 아 그래서 양들이다 그래서 양들이 돌아가야 하는거야 자 직접 찾아보겠나 자 오 레이널드 지금 약간 안좋구요 아 목축지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이거 왜이렇게 멀죠? 상당히 머네요 과거 마비노기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힘들게 걸어다니던 시절 펫이 없었던 시절 노펫 펫 한마리 없던 그 시절 자 목축지 걸어가겠습니다 레츠기릿 레츠기릿 퍼거스도 안보이고 밤이 됐으니까 이속포 또 먹어 아니구요 아직까지는 전혀 어떤 일이 일하고 있는지 감이 안잡히네요 지금 무슨 일하고 있는지 전혀 감이 안잡히냐 내가 이거 목힌지 하나 있었는데 오케이 목힌지 하나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아 코가 너무 안 뚫려서 이게 자 데이안 뒤쪽이 있구요 누워있죠? 표정이 왜이래 야 표정 왜이래 이거 똘망똘망 나 너구나 웬일이야 정말 날씨가 좋지? 쿨럭 양들은 어쩌고 이렇게 누워있어? 양들? 양들? 있잖아 난 그녀석들이 너무 싫어 양들 그래서 그녀석들의 피에 이렇게 숨어있는 거라고 안 그래도 몸도 안좋은데 그러냐 나에게 양들에 대해 물어봐? 그러지 말고 너도 이렇게 누워서 하늘이나 바라보자 아 캔디 먹으니까 목 메인다 앗 뭐야 너 언제 온거야? 난 또 왜 이러고 있지? 양들은? 너 혹시 양들 봤어? 뭐 도망? 안돼 양들이 도망갈 때까지 난 뭐하고 있던거야? 으아 그래 그렇다니까 아무것도 기억나질 않아 너무 더워져서 내 까에 가서 세수를 한 것과 기억나는데 그 뒤로는 도저히 모르겠네 뭐야 그 아저씨들도 이상하단 말이야? 마을이 이상해졌네? 그러고보니 요즘 알리사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았어 자꾸 안하다 행동을 하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혹시 시간 된다면 알리사도 찾아가서 봐줄래? 난 지금부터 야 야 양들 찾은 다시 돕습니다 다시 또 똘망똘망 양들 양들 답이 없습니다 젊은 놈이 말이야 어? 노력이랑 이거 일어나서 일할 생각 안 말고 노력이 부족해 할 텐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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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들이 말이야 이거 아주 그냥 어? 젊은이들이 이거 진짜 뭐야? 이거 말 걸어준거야? 알리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 너무 귀엽죠? 양들 양들은 엄청나죠? 알리사 좀만 더 데려가야 돼 알리사 아 아 코야 알리사 이쯤에 이쪽 건너가야 되죠? 오케이 알리사 어딨어? 얘 또 어디였어? 난 춤이 좋아 여길 뛰어날거에요 나를 보고싶으면 광장으로 오세요 이번엔 춤 뭐지? 뭐지? 춤을 왜 또 춤추려고 하고 있어? 알리사가 또 설마 발레 추고 있는거 아니야? 막 가면 또? 왠지 굉장히 두려운데 어? 알리사 있습니다 야! 뭐하니 너! 알리사 야! 뭐해! 이것들이 단체로 뭐 머리가 맛이 갔나? 춤을 열심히 추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날 보러 왔구나? 어때? 멋진 춤이지 않아? 일단 꽤 멋진 춤이다 그렇지 그렇지? 매일같이 방앗가에서 방앗소리에 박자를 마시다보니 이렇게나 멋진 춤을 알게 된거 같단 말이야 으흡 그런데 웬일이야? 함께 춤이라 추려고? 언제든 환영이야 함께 추자 랄랄라 왓! 웬일이야? 앗! 내가 왜 여기 있지? 혹시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알고 있어? 내가? 내가 이런 쪽지를 붙였단 말이야? 에이! 말도 안돼! 거짓말 하지마! 어... 최근에 마을사람들이 이상해지긴 이상하긴 했었지 방앗간 건너편 퍼거스 아저씨도 자꾸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퍼거스 아저씨한테 가버려는 참여인데 왜 이곳에 와있는거지? 혹시 나 대신 퍼거스 아저씨를 찾아가볼 수 있어? 왠지 모르게 몸이 너무 피곤하네 난 좀 쉬어야겠어 아... 증상이 심하고 기괴하기까지 하나 자 온김에 알리사와 함께 추는 춤추는 시간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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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나 오예아 늘 방앗가에서 밀가루만 만드는 밀레시아인 여러분들의 지루한 시간을 달래주는 시간 그만하겠습니다 바로 퍼거스 보러 가겠습니다 자 바로 마저 깨도록 할게요 미안합니다 한번 드립 한번 쳐봤어요 퍼거스 만나러 가자 렛츠키리 렛츠키리 퍼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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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퍼거스 이상하죠? 얘는 원래 이상했어요 근데 얘는 원래 이상했습니다 이봐 이봐 내 솜씨 한번 보고할 텐가 나는 에린 최고의 대장장의 퍼거스라고 하지 에린 최고의 대장장이 하하하 그렇지 아주 잘 알고 있군 자네 역시 내가 왜 이런 에린 최고의 대장장인 줄 알고 있는가 잘 모르겠어 난 말이야 대장장이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실수를 해본 항상 완벽한 결과를 만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자 이거 한번 보시게 뭐야 좀비야 뭐하는 거야 좀비 좀비? 으아악 좀비 무는 거야? 뭐야 이거 어? 자 밀레시아는 덤벼도 털리죠 뭐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지금 털린 거야 털린 거야? 아니? 자네가 여기는 어쩐 일 어? 이 무기는 어떤 방금 전까지 행동을 많이 준다 오 그래 맞아 그런 기억이 있긴 하구려 자세인 아니지만 드문드문 기억이 나 확실히 내 몸 상태가 요즘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 딜리스에게 약을 받아 처방만 와 먹어봤지만 하나도 소용이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시드늄쯄 나타나지나 참은 이상이라네요 괜찮죠 사이라고 하는데 허허 그러게 말이오 내 살다 살다 열이 펄펄 끓는 경험을 누가 알지 누가 알았을까 뭐야 갑자기 멀쩡해져는데 뭐지 뭐지 스스로도 이해하는 것 같은데 어 파워스 상태가 호전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전 그 방금 전 그거 뭐예요? 아니 뭔 일이 있던 거야 나 그 이 나 빌어먹을 날개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 뭐 공격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을 만나는가? 표정을 보니 그런 것 같군 내가 했던 말은 그런 뜻이었다네 특히 알리사 그아의 행동은 나뿐만 아니라 라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어서 그가 매우 걱정하고 있다네 자네의 보기엔 어떠했나? 뭐 짐작 가는 데 있었는가? 상태가 나왔을 때 퍼거스 퍼거스한테 물렸다고? 자 퍼거스가 문거였습니까? 수동전 등 자동전 등도 되고 그랬단 말인가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라 그렇지 잘 씻었나? 디디스에 어서 가보는 게 좋겠군 퍼거스가 괜찮아졌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사람을 문다고 열이 나아진다니 나로선 떠오르는 바가 없네만 자네가 실수했다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퍼거스 놀라게 한 거 아닌가 싶네 농담같이 들겠지만 반은 진다이네 뭐지 위기감? 어찌 됐든 보다시피 다들 열에 들떠 이상한 행동을 한다네 두려운 것은 우리 선주를 덮쳤던 저주가 이제야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등단한 점일세 병에 대해선 나보다 디디스가 더 잘할터 자네가 말한 사실을 알려 둘 테니 직접 얘기를 나눠보는 게 어떤 게다 어쩌면 마을 사람들을 낫게 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말입니다 허허 불길한 예감이 드네 자 디디스 찾아가면서 어휴 하겠습니다 그제 먼저 저 잠깐 황현씨 갔다 올게요 잠깐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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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